여군주, 데스위스퍼와 인사해라. 너프 되기 전 그대로지. 명예롭게 싸우리라. 이게 무슨 소랄이지? 힐러일은 아직 끝나지 않아. 선종말로 죽어도 필요해. 나도 필요해. 초반에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소를 내려주십시오. 영능쓰고 넘긴 다음에 동전 아, 저놈이 무슨 소리지?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게 정답하대. 정답, 정답. 망자를 불렀는가? 망자를 불렀는가? 실버? 마지막 경고인 감사합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정답, 정답, block. 귀. 이러면 다음은 엉슥한 애를 터뜨려! 알겠다! 내가 해야겠다! 죽였다! 내가 죽였다! 여긴 늘려올 곳이 아니까? 죽였다!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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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여긴 늘려올 곳이 아니까? dozen 다른 용건을 찾아다! 렛츠 왕을 위하야! 제일 편안한 것은 어 dru 들어가 주면 불패 없구나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전장으로! 내 일주일 사이에는 나약하고 무능하구나!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닌가! 전장으로! 장난칠 시간은 없나 국교를 중소하시기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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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하게! 이걸로 이거 때리면 진짜 대박인데 이걸로 이거 때리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대박사 아까봐 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까? 어? 어? 모두 없애라! 이게 뭐야? 이게 뭐라? 뭐야? 신세대를 보내! 신세대를 보내! 영별의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어우 야 이런 좋은 카드가 있나 덜레같은 놈! 고맙네 아아 참으로 위협적이오! 빛이 너를 인도하리라! 엉덩이 너를 이끌어! 여긴 엉덩이 너를 이끌어! 엉덩이 너를 이끌어! 지금인가? 지금 잡고 들어가야겠죠?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이죠 지금 타이밍이 지금 나음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나오면 안되는데 비오드 줄여야되는데 이거 비오드 절대 사주여야되 진짜 방역기가 방역기가 없길 바라야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어허 어허 아 시다에 일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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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살리고 어 이걸로 근데 때려 죽일 수 있겠는데 아하 살아라 벌레 같은 놈 지난루 신절도 하셨라 잃이 너를 인도하리라 어둠의 꼭꼭각시가 되어라 우악 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 반갑네 그 빛 저어는 화상일뿐이다 넌 또한 주인님을 섬기고 저 높은 곳에 일어났구나 우리에게 평안은 없다. 할 시간은 없다. 살아라, 벌렁으로! 이 불쇼도 한번 보실래요? 처음엔 노란불, 그 다음에 빨간불. 처음엔 노란불, 그 다음에 빨간불. 제가 자비를 보여드릴려고 일부러 이거를 지금 안 뽑을게요. 한 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없다. 한 시간은 없다. 거기 네 친구들 있잖아. 죽이고. 우리에게 평안은 없다. 한 시간은 없다. 나만의 정의를 이루겠다. 와, 참으로 위덕적이야. 내가 평안은 없다. 내가 평안은 없다. 정권의 정의물은 사비를 구강하겠지. 나는 거부할테고. 오, 참으로 위협적이야. 위협적이죠? 이런, 죽었다! 위협적이죠? 위협적이죠? 네 덱은 실패했다. 데스 위스퍼. 빠른 최후를 맞이한 걸 다행으로 여겨라. Linus selv의 섹시아.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도착했다. 하아, 나를 가야겠다. 신의 succeeds. 무슨 slack이 영향력을 아니다. 그니가 말이다. ? 감사합니다.